사유리 로버트 할리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할 것 거침없는 토크 자발적 비혼모가 돼 화제를 모은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로버트 할리를 언급해 김구라마저 당황시켰다 사유리는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주려 했던 매니저에 대해 설명하던 중 소속사 이야기를 꺼냈다 사유리는 소속사에 저랑 할리씨가 있다 전 몰래 출산한 외국인 할리씨는 몰래 나쁜 거 먹고 자숙하는 외국인이다 회사 대표가 앞으로 외국인이랑 절대 계약 안 한다고 하더라 며 거침없이 이야기를 풀어갔다 로버트 할리는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자숙 중이다 사유리는 할리씨가 나쁜 사람과 만나 어울릴까봐 항상 걱정된다 그래서 하루에 5에서 6번씩 전화하고 문자한다 며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유리의 지나치게 솔직한 토크의 mc 김구라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해도 사유리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사유리는 할리씨가 저한테 쿠키를 만들어 준 적이 있다 제가 이거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의심되더라 나쁜 게 들어가 있을까봐 근데 먹었는데 괜찮더라 이어 에피소드도 밝혔다 김구라는 사유리의 토크에 너도 세다 이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었으니 라인은ェ피소드 직접 하러 상ань이라고 부르기